피곤해 보여서 샷 추가했어. 오빠. 손은 좀 괜찮아? 소리한테 들었어. 아저씨가 많이 다치셔서 내가 좀 예민했다. 아침엔 미안했어. 아니야, 내가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. 그래, 일해. 어, 그래. 정말? 열심히 돌아오시는 것 같다는 것이네. 말씀은? 말씀도 하시고? 그럼 왜 사고가 나는지 이제 알 수 있겠네. 그래, 알았어. 좀 이따 병원으로 갈게. 어, 그래, 진호야. 방금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. 뭐라고? 무슨 영상이 나왔다고? 형. 진짜요? 신스티비가 있었어? 어, 여기. 자유됩 번지ést만 보려고? 이거 한번 먹을게. future 56.